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6%로 조금 내리면서 내년을 목표 수준인 2%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OECD는 어제 발표했던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망치는 IMF나 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한국은행 같이 다른 주요기관보다 훨씬 더 높게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우톤의 1.3%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와 한은 역시나 기존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 등의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전망 상향에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OECD는 미국에 대해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2.6%까지, 중국도 4.7%에서 4.9%까지 올렸습니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3.1%까지 올려졌는데요. 이 OECD는 우리나라 경제가 견조한 반도체 수요 등에 힘입어서 수출 호조의 일시적인 소강 국면에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고금리나 고물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는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내년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2%까지 0.1%포인트 높였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요. 식료품 가격 압력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연말로 갈수록 물가에 대한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HBM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HBM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경쟁 열기가 뜨거운데요. 지금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곳은 바로 SK하이닉스죠. 생산능력 확장의 내성 가운데 삼성전자도 기술력과 물량을 내세워 주도권을 탈환하는 데 곧비를 재고 있습니다. 광도정 SK하이닉스 CEO가 어제 경기이천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장에 대한 리더십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성능 HBM3 12단 제품의 샘플을 5월에 제공하고 3분기에 양산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관련해서 올해 3분기쯤에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쳐서 다음에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멘트를 했었는데 이보다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다시 한번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가 혹시 삼성전자가 아닐까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서 HBM3 12단 제품을 올해 2분기에 양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자 HBM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IT 투톱들의 HBM과 관련된 경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으로 연결해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완성차 데이터 보겠습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 그리고 전기차 캐즈 무료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 5개 사이 지난달 판매량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수출 실적이 내소에 대한 부진을 상소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 사이 국내외 판매량은 67만 1611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수치인데요. 내소 시장만 봤을 때는 11만 8,978대라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년 대비 7.3% 감소한 수치이기도 하고요. 역대급 실적 달성에 따른 역기저효과,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서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는 지난달 내수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고 기아 역시나 2만 7,505대로 집계가 되면서 3.2% 같은 기간 감소했는데요. 다만 국내 완성차 5개 사들을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수출해서 성과를 굉장히 이어갔다고 합니다. 5개 사이 합산 수출 대수가 55만 2,197대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5% 증가했고요.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가 이 중심에 있습니다. 주요 해외 시장에 대한 판매를 지속해서 늘리는 데 성공을 했었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무려 전년 동월 대비 5.2%나 해외 시장에서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수 시장은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수출에서 실적 데이터를 올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국내에 이제 상장돼 있는 자동차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케이지 모빌리티까지 완성차들의 주가 흐름으로 이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정부가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서 상장사들에게 주기적으로 관련 계획을 자율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의 반응들을 보시면 금투업계에서는 자율의 방점이 찍힌 대책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월에 1차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대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에 대한 이익 이전에 대한 공식 권고 등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가 됐지만 여전히 당근이나 채찍 없이는 말뿐인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 관계자들의 멘트들을 조금 보시면 예상은 했지만 발표됐던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혜택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 아쉽다라든지 기업 가치 재고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유의미했지만 결국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장중에 발표가 됐었는데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낙폭이 커지는 현상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율성에 좀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 매물이 추래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추후에 결정될 세제 혜택 여부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금융주들 포함해서 저 PBR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어젯장에서는 가이드라인 실망 매물이 좀 추래가 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실적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실 텐데요.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일제히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습니다. 전방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여파가 결국 양극재나 전구체 같이 소재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에코프로는 1분기 실적의 매출액은 1조 206억 원이었고 영업 손실은 298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0% 이상 반토막 났고요. 적자 전환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은 1분기 매출액 9,705억 원으로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51% 이상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67억 원을 기록하면서 93.8% 급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1분기 매출액 792억 원, 영업 손실 130억 원으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실적이었고요. 에코프로 H에는 일단 1분기에 매출액 515억 원, 영업이익은 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제장은 좀 선반영화듯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정규작에서의 흐름은 어떨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중형가스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주 금액은 3,899억 원이고요. 가스 운반선은 HD 현대미포에서 건조를 해서 2027년 11월까지 인도가 됩니다. 이 가스 운반선 4척은 탄소 배출량이 낮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을 갖추고 LNG나 암모니아를 운반하게 돼 있고요. 암모니아는 선반영 저탄소 대체 연료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수주권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94척을 수주했다고 하고 연간 수주 목표에서는 78.5%를 달성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언급됐던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마가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